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대전부동산에서 거래가 잘 안되는 이유와 대전부동산을 볼 때는 세종시 물량까지 함께 체크해야 하는 점 그리고 두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전부동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분양의 이해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인허가를 받고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을 하는데요. 분양이 잘 안될 것 같다던가 사정이 좋지 않던가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미착공 물량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인허가를 받고 나서 3년 정도면 중공이 돼서 입주 물량으로 나오는데요. 이 미착공 물량인 것들은요.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보다가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착공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미착공 물량들이 매년 조금씩 쌓여서 갑작스럽게 입주 물량이 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죠. 이해가 어렵다 싶으신 분은 예전 영상을 꼭 공부하고 오시고요. 사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주 물량을 챙겨보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아파트 공급에서 가장 빠른 공식적인 지표가 인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만 입주 물량처럼 시, 군, 구까지 자세하게 지역별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거시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볼 때 쓰시면 좋습니다. 이 표는요. 대전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인허가량을 표시한 것이고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12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인허가량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요.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가 9월 인허가량이라서 1월부터 9월까지만 집계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핵심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처럼 인허가를 받고 그 당의 년도에 착공 받은 것을요. 이 착공 호수에다가 기입을 한 거예요. 공사를 시작한 이 착공 호수 데이터는 앞에는 없습니다. 조사 시작이 2011년부터라서 이때부터 기재를 한 거고요. 자, 2011년 기준으로 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인허가를 낸 것이 49,736호예요. 그런데 같은 년도에 착공을 16,425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 및 착공 물량이 3,300호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허가를 하고 실제 공사를 시작한 비율이 83%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나타난 이 비율보다도 실제 미착공된 호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300호 정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다가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이듬에 지켜보다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별로 안 좋아도 공사를 아예 안 해서 인허가 취소를 당하는 것보다 공사를 어떻게든 하는 게 이득이라면요. 뒤늦게 착공을 하게 되고 이런 물량이 나중에 입주 물량에서 갑자기 높은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1년마다 나눈 통계 특성상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2011년에 미착공한 3,300호가 2013, 2014년쯤 몰아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인허가가 5,180호였는데 착공이 7,721호로 오히려 인허가한 것보다 더 많죠. 그 다음에도 5,000호 정도를 인허가했는데 착공, 실제 공사 시작한 것이 7,300호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전에 착공하지 않은 호수가 이렇게 뒤로 밀려 들어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2016년에는 1만 3,500호 정도가 인허가를 받고 8,800호가 착공을 해서 4,600호가 남았어요. 미착공한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은 2년 정도 후에 인허가한 것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포인트인데요. 2019년에 대전의 인허가 물량이 1만 7,523호로 꽤 많았어요. 그런데 착공은 1만 1,000호밖에 안 해서 6,000호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중인 거죠. 2020년에는 1만 6,951호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연도에 착공한 것이 1만 5 정도밖에 안 돼서 또다시 6,799호가 남았어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약 1만 3,000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디로 간 걸까요 대체? 대전에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수량이 7,500호 정도면 됐는데요. 이 두 배 정도 되는 1만 3,000호가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하고 어디로 가 있냐 이겁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입장에서 지금이 지속적인 하락기라고 생각한다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을 손해보더라도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물량이 많고 대출이 안 나와서 거래가 안 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계속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나 정비사업 규제나 전매 제한 등 많은 페널티가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잠시 동안 이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되지 않은 인근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렇게 옮겨붙게 되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보통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도 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후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대전은 이례적으로요. 5개의 전체 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이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수요자 측에서도 놀라웠겠지만 대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공우 미분양을 염려해서 인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을 미루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자면 통계청에서 나온 아파트 공급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인 인허가 데이터에다가 3년을 더하면요. 대략적인 입주 물량이 이렇게 빨간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컨대 2011년에 나온 인허가 량을 2014년도에 기입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2011년 데이터예요. 그리고 대전의 100% 물량과 세종의 47% 아파트 물량을 더하니까 높은 봉우리가 이렇게 3개 보여요. 이 빨간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나온 인허가 그래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여기다가 사설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입주 물량 그래프를 더해 볼게요. 통계청의 인허가 량을 통해서 구한 빨간 그래프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 번째 봉우리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2020년 6월부터 규제 지역으로 대전이 지정되면서 공급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인허가를 받고 아직 입주로 나타나지 않은 숨어있는 물량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보이시죠? 인허가 받은 대로라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집계된 입주 물량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숨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미착공 물량이 많았던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인허가 받은 미착공 물량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요. 3년 정도를 더해서 2022년 말까지 정도예요. 그리고 2020년에도 미착공 물량이 많았죠. 2020년도 데드라인은 3년을 더해서 2023년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는 언제든지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착공부터 중공까지의 시점도 편의상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인허가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21년 9월 이후 그러니까 10월부터 바로 착공을 해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 숨어있던 물량이 2024년 후반부터 2025년까지 입주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3년 후에 입주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때쯤에 대전에서 매도를 해야 되거나 전세가 이때 다시 나갈 예정이라면요. 입주 물량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 물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숨어있는 미착공 물량이 모두 다 입주 물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큰 폭으로 하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매가는 보압이나 약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숨어있던 인허가 물량이 안 나오고 현재 입주 물량 상태로 나온다면 당연히 계속 상승하겠죠. 안정적으로요. 현재 대전에는 단기 중기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 요인과 가격 상승 요인이 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숨어있는 인허가 물량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전환이 다 된다면요.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렇다고 곧바로 하락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쌓이는 24년 말에서 25년 이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내년 7월에 2년차가 되고요. 그리고 2024년 7월에는 4년차가 됩니다. 제가 이 발표 당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 1회 쿠폰을 사용하신 분들은요. 또 갱신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기존 집에 살던 분들이 빈집을 찾아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겠죠. 평소보다 더 많은 빈집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부세 고지서가 배달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높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고 놀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해도 높은 세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다면요. 짧게는 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요. 이를 우려해서 공급자들도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잠시 멈출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안되니까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하고요. 2024년, 2025년에는 이렇게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싸우는 모습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승요인은 바뀌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락요인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하락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고요.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대결을 펼쳐서 보압이나 조정장이 잠시 동안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량과 입주물량을 지금부터 더 자세히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전의 2025년 정도까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장기적으로 가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급격하게 많이 공급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40살이 다가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사라질 아파트들이 점차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공급량보다는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더라도요. 가급적이면 살고 싶지 않은 주택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 표는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중공된 아파트를 호수로 나타내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게 연도예요. 만들어진 연도. 1985년까지는 아파트가 건설이 안된 것으로 보이다가 1986년에 3359호, 1987년에 5514호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는요. 제가 임의대로 건축 연도에 더하기 40을 해서 뒤에다 기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198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 1738호는요. 40년 후인 2028년 정도 후에 없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입주 물량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이 시기가 곧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수치가 뒤로 갈수록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입주한 아파트 수를 대략 합쳐보면요. 무려 13만 호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을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요. 엄청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25년 이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승 요인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만큼은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입주 물량에서. 그래서 아까 봤던 대전과 세종의 47% 인허가 물량에 3년을 더해서 입주 물량을 추론해 본 이 빨간 그래프에다가요. 40년 차에 없어지는 아파트를 빼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는 40년 차 아파트가 없으니까 아직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뒤쪽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2026년부터는 없어져야 되는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면서 공급이 마이너스 효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36년까지도 정말 많은 물량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때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량을 채워야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래야지만 대전 아파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도 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지식을 갖춘 상태냐면요. 이 멸실되는 이 없어지는 물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 평균 10년 아니면 지난 평균 5년 이 정도 공급하니까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똑같은 공급량 목표를 잡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서는 아 비슷하게 공급을 했는데 왜 가격이 올랐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자 형편없이 적은 물량만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요. 가격이 이 구간에서 폭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많은 공급량을 시장에 풀 것이지만요. 그것 또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부의 공급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요. 부동산에 해박하신 분이 공급량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높은 확률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보다 조금 높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전부동산을 매입하실 분들은요. 2025나 2026년도에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거나 2025년 이전에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이 입주물량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 나오고 사설 홈페이지에서 나온 입주물량만 나온다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대전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거래가 주춤한 것은 올해 11월에 몰려있는 대전과 세종의 입주물량 때문이고 이것만 소화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내년 초가 되면 다시 거래가 잘 될 거고요. 그리고 대전은 지리적 특성상 인근의 신생도시인 세종시의 입주물량의 대략 47% 정도를 더해서 대전에 다 합해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설 홈페이지 상에서 입주물량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약간 많고 23년에는 적고 24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통계청의 인허가 물량에는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밖에 집계되지 않은 착공 물량을 잘 관찰하시고요. 사설 홈페이지에 입주물량에 변화가 생기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착공된 물량이 모두 다 시장에 나온다면 24년 후반부터 25년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서서히 대전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없어지는 물량이 점차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공급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격 상승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대전의 전세가율, 전세와 매매지수, 그리고 미분양, 중공우 미분양 이런 여러 지표들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단위TV에서 주관한 인클이라는 홈페이지에 제가 경매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URL을 참고해주세요.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